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키광장 옥션의 물건 해설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평일날 기사를 읽다 보면 그 기사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여러 번 찾아요. 그래서 이제 키핑해놓은 게 좀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여기 부동산 소식에 올라와 있던 개인 소유 사유지라도 임의로 펜슬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다. 이런 것도 이제 이건 제가 써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제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어떤 캡처를 해놓고 기사를 이렇게 챙겨놓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율을 하는 거죠. 하루에 한 개는 많으면 하루에 한 개, 적으면 뭐 2, 3일에 한 개 정도. 옛날에 이제 팟캐스트 중심으로 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에 딱 두 개 내지 세 개씩은 꼭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5년, 6년 전에 방송을 시작할 때는 정말로 할 얘기가 많았죠. 솔직히 말하면 자기 투자의 어떤 사례를 설명하는 것도 상당 부분 많이 했었습니다만 요즘에야 투자 사례를 설명하는 건 좀 식상하죠. 방송에 워낙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또 그 투자자들 내지는 교육생들의 어떤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가 그것도 조금 하다 보면 좀 지겨운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맨 얼마 투자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약장사 같은 느낌도 나고 조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좀 식상한 거죠. 뭔가 버라이어티한 뭐가 없는 거 그렇잖아요. 교육도 방송도 좀 재미가 있어야 찍는 것인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댓글들도 제가 이제 가끔 응답을 해주는데 어떤 댓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무지한 경우들이 이렇게 무식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냥 지워버립니다. 최근에 제가 기억났던 그 게시글 중에 하나는 옛날에 우리 저랑 이렇게 법적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죠. 그러니까 형사건은 이미 형사건은 유죄로 확정돼가지고 벌금형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지금 2심을 재판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민사재판도 지금 1심 끝나고 2심이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그 조용히 잘 있는 우리 협회를 괜히 비방하고 건들다가 정말 이유 없이 건드는 거예요. 뭐 협회가 망한 것이다. 사기라다. 이러면서 나왔던 멘트 중에 하나가 스파레주의 육박치를 가지고 경매를 할 것 같으면 공인중개사들이 뭐하러 있냐 이런 식의 좀 황당무기한 소리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댓글에가 경매 강의를 하는 사람은 강의로 돈 벌지 투자 실력은 없을 거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들 정말로 이 교육이 좋다면 뭐하러 공개하겠냐 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멘트를 어떻게 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아 이 정도 생각이 좁다면은 이거는 거의 구제불능의 어떤 말기암 환자로 보면은 사기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 정도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는 투자를 안 하고 교육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태반의 어떤 학원들 권리 분석 학원들은 좀 그런 이유가 좀 심하죠. 그러나 그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개인 투자로 했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에 대한 탐심이 극히 강했었고 그 물건을 어떻게든 한 날 잡으면 몇 천씩 버는데 그 몇 천씩 벌고 어떤 경우는 몇 억씩 버는데 뭐하러 이런 걸 남한테 해줍니까? 그죠? 컨설팅을 할 때도 그랬어요. 컨설팅을 하면은 처음 질문이 그겁니다. 좋은 물건 있으면 자기들이 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돈이 계속 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추론하는 것이죠. 그러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돈이 계속 머물까요? 예를 들면 주식회사가 상장된 회사라면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죠. 우리가 그래서 주식을 상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개인 재산으로 유입이 되었던 것들이 투자로 가면은 돈이 적어진다는 건 상식적인 건데 투자를 어떻게 계속 좋은 물건이 해년마다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서 여러 명이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매 투자는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각기 달라가지고 두세 명이 동시에 동업하기라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 형태로 시작하면 반드시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절대적인 어떤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가는 권력이 갖고 있어야만 투자는 공동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평등 사회처럼 이루어지는 공동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 또 투자 마인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모임, 즉 투자를 좀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투자를 같이 하면 괜찮습니다만 이게 또 보면은 아기 같은 사람들이 또 뭉쳐가지고 탐심 하나로 뭉쳐인 경우에는 이치에 안 맞는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안 됩니다. 공동 투자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경매 투자자로서 처음 와서 이제 내 물건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동 투자를 도전한다는 것은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마인드 자체가 아직은 다듬어지지도 않고 아기 같은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아기들끼리 모이면 시끄럽기만 하지 일은 되지도 않잖아요. 똑같은 사례다. 이렇게. 어쨌든 돈은 아기한테 안 가고 부자한테 가는 거죠. 어른한테 가는 거죠. 어른이 돈 벌지 아기가 벌진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금방 모순된 상황이 나올 건데 모르는 소리를 한다. 예를 들면은 대기업이 A라는 업종에 뛰어들다가 B업종, C업종으로 확장해 나가는 걸 보고 A라는 업종에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B업종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죠. 그러나 A라는 업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만만하고 좀 살만하고 길이 보여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에너지, 그 A라는 기업을 키워왔던 에너지가 성장이 이만큼 단기간에 되던 게 나중에 되면은 성장 속도가 이렇게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후진국이 중진국 되는 데는 연간 GDP가 7%, 1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지만 선진국은 2%, 3%, 4% 이 안쪽에서 놉니다.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죠. 그죠? 20점짜리는 100점 맞으려면 80점이라는 구간이 존재하지만 80점짜리는 20점짜리밖에 구간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상위로 가면 갈수록 성장이 좀 힘든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성장했던 그 에너지가 A라는 곳에서 성장이 되면 당연히 B로 확산되는 거죠. 물이 차면은 그릇을 넘쳐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와 B 기업, C기업으로 이렇게 쭉쭉 넘쳐서 넘어가는 경우는 괜찮고 A라는 그릇에 반도 안 당겼는데 B라는 곳에 퍼다 날려면 A에 있는 물도 줄어들게 되죠. 이건 이치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문어발 확장은 무너지지만 당연히 에너지가 차서 넘어가는 에너지 확장은 A라는 기업이 안 돼서 B를 하는 게 아니고 A가 잘 돼서 B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강의에서도 그랬지만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경매투자로는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권리분석은 99%가 뻔한 것들이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뭐가 씌이지 않는 이상은 권리분석을 실패해서 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시세분석을 잘못한 경우에 망합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100이면 100 뭐라고 하냐면 시세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시면 항상 시세보다는 저렴한 쪽으로 뭔가 더 겁주는 쪽으로 표현을 하지 희망을 심어줘서 헛된 투자를 하게끔 꼬시지는 않습니다. 업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당연하게 부돈할 확률은 좀 적어지는 것이죠.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일이다. 그게 경매입니다. 경매. 아시겠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가끔 댓글에가 이제 그런 무지한 그 글들 있죠? 경매를 경매에 그 좋은 거 있으면은 경매 기술이 정말 당신 교육이 좋으면 뭐하러 오픈하냐? 뭐하러 오픈하기엔 오픈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교육이라는 업에서 성장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픈할 거리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오픈까지 하면서 사업을 확장시킨다면 그 사람은 경매로 재미를 가 없는 게 아니고 또 정말로 내용이 별 볼일 없다면은 당연히 교육생이 안 오겠죠. 당연한 상식이죠. 당연한. 근데 그 정도 이치가 없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경매 방송을 듣는다는 게 저는 좀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제가 최근에 저번 주에 한번 댓글을 보고 이거 한번 방송에서 한번 이것만 사실은 주제로 떠들어도 한 20분 정도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짧게 아직도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킹왕짱 옥션에 있는 여기 있는 물건 경매 결과 핫 이슈 최고 매각가 33억 7천만원에 낙찰된 거죠. 여기 보면은 귀엽게 썼죠? 33억 7천만 1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33억 5천 8백만원짜리를 26억 된 거가 다시 33억 7천만 1원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뭐길래 이렇게 한 7, 8억 정도를 썼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최근에 우리 공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한 1년 동안 끌어왔던 경매 코치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치들이 교육하고 있던 교육생들 명단을 확보해서 교육생들에게 각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협회는 꼭 이런 실수를 저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어떤 실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사에서 교육받던 사람이 지사장이 임의로 문을 닫아버리면은 지사 교육생이 공중에 붕 뜨는 경우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상당 부분 제가 백업에서 처리했습니다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남의 똥치다거리 하는 게 되게 짜증난다 그러잖아요. 책임지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저도 굉장히 혐오하는 어떤 성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경매 코칭 제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없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전화를 낱낱이 또 드리고 상황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그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경매는 돈이기 때문에 돈은 도에다가 니은을 붙이는 거고 결국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보면은 우리가 뭐 치킨집 하면서 도를 닦았다고 하진 않잖아요. 마음 공부했다고 안 하는데 제 경험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 부동산은 인간의 본질이죠. 옛날에 왕권 부족사회에 있어서부터도 권력층이 잡을 때 제일 먼저 부동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토를 침탈하죠. 그 다음에 사람을 잡아오죠. 그래서 노예로 삼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역사상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권력의 상징이었고 부유층의 상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마음과 운명과 같이 하는 게 있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독특한 재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행오보조스를 약간 탐심이 있어도 행오보조스는 잘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희한하게 운명하고 연결이 돼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합리적으로 살지 않으면은 부동산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돈이 정말로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지사항이 어딨냐? 여기 종합공지의 하단에 보면 PT 스파레주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코칭 교육을 하다 보니까 협회 교육을 받고는 싶은데 찾아올 시간이 없어서 코칭을 선택했던 분들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분들과 지금 현재 졸업한 PT 중에서 아직 안 낙찰된 분들에게 여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매월 1회 100분 동안 보충교육하는 거 이거를 우리 협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만들어진 여기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매월 말에 저희가 이렇게 신청 날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한 주간 거기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다음 달 일정을 잡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PT들은 저하고 가끔 대면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PT들이 아마 지금 경매 코칭 교육생처럼 안 본다라고 봤을 때 그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어떤 무료 보충학습을 해주면은 상당히 어떤 안정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요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코칭이 끝나면서 만든 거예요. 한번 홈페이지 한번 볼게요. 협회 홈페이지가 리뉴얼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험 시스템이 여기 여기 내리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교육신청이라고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협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신청을 누르면 요렇게 신청할 수 있게끔 요런 거를 누릅니다. 초보탈출 쉽기 탁 누르면 요렇게 되고 여기에 그 강의를 탁 누르면 이제 신청이 되게끔 여긴 진행중 강자라고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설이 길었죠? 길었지만은 저야 뭐 전문교육이 아니고 그냥 방송이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PT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니까 이번에도 초보탈출 쉽기 시작하는데 PT는 한 분만 오셨어요. 스파레주생이 여러분들이 이걸 꾸준히 듣고 계시다가 무료 학습을 하시는 거는 제가 항상 무료로 이렇게 반갑게 환영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최고 매각과 서울시 근린시설의 33억 5천짜리가 이렇게 된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어? 넘어가버렸다. 요렇게 아 또 넘어갔네요. 잠깐만요. 아 이 박스 촬영 박스를 제가 너무 구퉁이해서 요렇게 네 보이시죠? 자 2017 타경의 5408 사건입니다. 6월 5일날 엊그저께 있었던 사건이죠. 용산구 이태원 그럼 벌써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비싼 동네 이렇게 보입니다. 비싼 동네고 최근에 용산에서 또 4층 상가가 요렇게 생긴 상가가 그냥 무너져 버렸던 거 기억나시죠? 음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만 한번 보시면은 사진이 보면 언덕백으로 쑥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 대로변에 있는 물건이 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보면 겉으로만 딱 보면 아 왜 이렇게 많이 낡았냐 돈 좀 많이 드려야 되겠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 누가 사지? 아 개인이 사진 않겠네 라고 했더니 33억이 26억 된 거를 33억 7천만 1원에 산 사람이 주식회사 여행박사입니다. 이 여행박사 같은 경우는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는 어 제가 아까도 조회를 해봤는데 어 2000년에 생긴 여행 그 여행사입니다. 여기서 친구들 4명이서 정말로 작은 돈인 250만원 가지고 여행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2000년이면은 저도 이제 경매를 시작한 지 2년 될 때인데 아 차라리 나도 이렇게 여행박사 같은 걸 하나 만들었으면 돈을 더 벌었을까 어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학의 전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제 보고 배운 게 법이다 보니까 어 뭐 이런 걸 상상도 못했죠. 2000년이면은 제가 98년에 처음으로 아이디를 만들었을 때고 컴퓨터의 컴맹일 때 아니겠습니까? 게임만 스타크래프트 막 한참 하던 때인데 어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어 친구들이 또 좋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같이 법대를 나온 사람들은 친구들이 다 법돌이고 의식이 굉장히 짧습니다. 항상 법대를 나오게 되면 사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우리 사회의 국회의원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주역이 1번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의 직업의 60% 이상이 법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법을 가거나 판검사를 하면은 항상 정치 쪽으로 먼저 끌려가죠. 원래 공정해야 되는 머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세의 도구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양심 있는 법조인으로가 아니고 출세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항상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뭔가 전공이 좀 다르거나 다른 세계 예를 들면 컴퓨터를 내가 좀 더 정자공학과 같은 데를 갔다면 지금 정도면은 뭔가 더 크게 벌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여행사를 차린 게 있어요. 물론 이 여행사는 중간에 한번 법정관리가를 당하고 부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당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살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커진 회사고요. 용산 쪽 대로변에 사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꽤 많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보니까 아까 블로그 보니까 대마도 여행 상품이 있더라고요. 통상 대마도 여행 상품은 저도 대마도를 한번 안 가봤습니다만 조만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렇더군요. 배로 이렇게 가는 건가 봐요. 이런 여행 박사에서 이걸 처음에 왜 샀을까를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용으로 샀을까? 투자용으로 사기에는 너무 고가로 낙찰을 받았죠. 지금 보면 건물이 59평이니까 60평이 되겠습니다. 60평인데 33억이니까 평당 5천, 6천 정도 5천만 원대로 이렇게 낙찰을 받은 사건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있는 건물에 평당 4천, 5백, 5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대로변이고 여기는 이제 대로변이 아닌 샛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딱 봐도 많이 낡았지 않습니까? 여기 주차장은 없습니다. 여기는 뺑기도 좀 치려야 되겠고 앞에 고압전선 이 전봇대 있죠? 전봇대의 이 선들 보십시오. 이 선들을 보면 이 전봇대는 잘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창문을 열면 바로 전선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건물의 미래를 말해주죠.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개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된다고 해서 평당 1억이 되지는 않죠. 이런 뒷길이 1억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왜 샀을까? 처음에 어떤 사원용으로 샀을까? 그저 같은 용산이니까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어떤 여기에 어떤 팀을 상주시키려고 하나? 팀이 많아서 건물을 하나서 살려고 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고 이 아래 1층에 이렇게 카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그 C9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은 건물을 세를 들여서 살긴 삽니다마는 한 층은 자기 사무실로 쓰고 바로 아래층을 커피샵을 만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사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특화된 카페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여행객들을 짱깨나 이런 애들 데려다가 여기를 투어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용도인가? 뭐 여러가지를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보면은 주차 공간이 없고 인근에 주차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건물 뭐 이런 지저분한데 물론 건물만 단장한다고 해도 결국은 동네 전반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일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그 외부인을 끌어다 쓸 장소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뭔가 그 이태원이라는 거 여기도 바도 보면은 약간 그 외국 티가 나죠.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나? 여기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쵸? 뒷모습은 가건도 아니에요. 이런 건 물론 이런 거는 돈으로 이렇게 사람 몇 명만 일주일 딱 쓰면 깔끔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골목의 어떤 형세라는 걸 보면은 어떤 그냥 뭔가 단지가 막 지워지고 지구단위가 전체로 쓰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묻어놓는 돈은 너무 오래 묻힌 돈이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자기가 쓰려고 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투자형으로 산다는 것은 비추천이죠. 30억 가까운 돈을 투자형으로 이런 걸 산 수는 없는 것이죠. 많이 낡았죠? 이 정도면은 집주인이 관리를 안하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새해를 안 산지도 된 것 같다는 느낌 그죠? 어떻습니까? 이태원 거리 스타벅스 길 건너가 이제 주로 이태원 우리가 번화 번지고 이 뒤는 이제 어떤 용도로 쓸지 여기는 좀 막힌 데고요. 여기가 길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고가 여기가 길이 붙었지만 여긴 뒷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란 게 길이죠. 그러니까 아예 누가 여기를 수용한다고 해도 평당 1억을 줄까?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평당 1억은 지금 용산 개발 있죠? 용산 개발 제일 비쌌을 때가 평당 1억이까지 보상을 받았던 사람이 찔끔 있었죠. 그 용산 개발은 삼성이 들어갔다가도 삼성도 손 놓고 나와버린 자리이죠. 너무 보상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죠. 이게 가치가 있는 거냐 이렇게 보면 먼저 토지 가격을 항상 보세요. 토지가 32억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가격만 해도 평당 한 5천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을 봤어요. 공시가격이 126-1 제곱미터당 가격이 감정가가 1,500을 본 거고 여기에 있는 공시가격은 토지이용 계획 열람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이태원동 이태원동 126-1 공시가격 보면 평당 얼마죠? 870만원 입니다. 860만원 900만원 잡고 3.3 하니까 2700만원 평당 3천만원 정도로 감정가가 되어 공시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정비 촉진지구는 오히려 반대편이죠. 빨간색 그죠. 여기 상업지역의 전체가 이렇게 이 빨간 라인들 여기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일부가 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상태고요. 그런데 평당 한 3천 정도가 공시가격 인데 감정평가사는 평당 5천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시세 즈음에서 이짝 형성되어 있을 거다. 그러나 시세가 만약에 5천 6천 이더라도 소비자가 5천 주고는 이 자리 안 사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는 거거보다 좀 낮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 통상 사놓으면 이런 거를 누가 30억 주고 사진 않을 거니까 회사가 용도에 따라 사야 되는데 이거를 회사가 다른 회사가 또 살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용도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투자 용도로는 약간 제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서 물론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예를 들면 뜬금없이 안전진단 받아서 층고를 높인다 아니면 뽀개서 다시 진다 60평인데 그러기에는 또 경사도랑 있고 안에 지하 창고 주차장 까지 파야 되는 입장이라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런 자리를 잡기에는 이 자리는 정말 안 좋은 자리다. 차라리 공사비 드리고 할 것 같으면 대로변에 다른 건물 하나 구입 하는 게 낫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는 사람 마음이니까 이거야 자기의 어떤 계획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집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랬더니 새가 좀 많이 나올까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1층 왼쪽 이렇게 있습니다만 2층 전체가 1500에 140인 거를 보면 별로다. 이게 새가 좀 많이 안 나오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층 전부. 1층 1호가 1300에 70만 원 정도다. 2010년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융자가 많더라도 월세를 받고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세 영향을 받지 않죠. 즉 대출이 좀 많아도 월세는 받을 만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건물이 이렇게 월세가 낮지? 이게 전형적으로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월세가 잘 안 나오는 그래서 강남쪽의 고가의 빌딩들도 수익률이 3% 4%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몇억이 사놓고 이런 푼돈 벌기는 좀 있지 않맞죠? 그래서 대략 모여있는 게 6700만원에 350만원 정도의 월세 합계 정도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되는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 상가는 실제로 한 4-5천 투자해서 100얼마씩 남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월세 합계가 350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것이죠. 물론 미상 부분이 포함되면 좀 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낙찰이 되는 33억 에 비해서 월세가 이 정도는 형편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강남과 용산 이렇게 뜨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죠. 덩치는 큰데 월세 수준은 비슷한 이런 느낌들이다. 최근에 우리 스파네주 11기 분 중에 원주의 입찰을 보셨다 떨어진 분이 계시는데 그 물건의 월세 합계가 3,4억 4억 대 낙찰이었나 기억이 잘 안나는데 4억 얼마인가 5억 얼마의 낙찰 이었던 물건인데 그 물건의 월세가 한 400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실제로 30 몇 억 치고는 형편없는 수치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고쳐서 더 받으면 되지 라고 보기에는 주차공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레스토랑도 어렵고 뭣도 어려운 세를 높게 받기 어려운 자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빚이 얼마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2002년에 2억 3천만원 정도가 빚이 있고요. 그래서 경매도 신한은행이 2억 3백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2억 3천 이었네. 돈을 일부 갚았나 보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박상윤씨가 계속 가압률을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삼아저축은행도 5억원도 박상윤 지분에 가압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지분 2억원에 의해서 경매가 당한 거거든요. 그럼 2억이면 대출 여기에 있는 월세만 합쳐가지고도 2억에 대한 이자 주면 이 집이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등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등기는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88년에 이 집을 사가지고 조경미 박상윤 박철원 이렇게 세 분이 소유가 됐고요. 여기 박철원씨가 34년생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박상윤씨는 아들 조경미씨는 부인 이렇게 엄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공동 지분으로 형성이 돼 있었다. 64년생이면 지금 나이로 보면 55세 55세지만 88년이라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98년 2008년 2018년 그러니까 30년 전 그러니까 55세가 30년 전 이면 25세죠. 그러니까 이 집을 25세 때 지분을 인정해준 것은 이때 보면 애초에 아들에게 상속 비슷하게 끌고 가려고 이렇게 소유권을 넘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아들에게 이러면 상속세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동명의로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지분이 박철원씨 지분이 아버지가 작년 8월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아니다. 2015년 3월에 돌아가셨네요. 등기는 작년에 됐네요. 2015년 3월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지분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분의 상속권자가 신영해 박상윤 박상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윤씨 외에도 두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박상호씨가 그 당시 두째 아들은 3살 차이 나니까 22살이니까 그냥 동생이니까 그냥 공동명의에서 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좀 저렴하게 구입했을 거고 지금은 굉장히 비싸진 입장에서 박상호라는 두째 아들은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물론 별도로 어떤 대책을 세워졌는지 모르지만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박상윤씨가 사업을 많이 하셨나 봐요. 보면 박상윤 압류 지분압류 가압류 5억원 1억원 7천 신한은행 신한카드도 1억씩 쓰고 그랬나 봐요. 카드사에서도 가압류가 들어오고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러니까 아들이 사업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빚이 사고가 많았어요. 2003년부터니까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2억 때문에 넘어간 거가 빚이 2억 아닙니까? 신한은행이 그리고는 그 뒤에 깔려있는 거에요. 사실상 보면 박상윤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엄마 남동생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뭔가 조금 불만이 있을 법하죠. 그리고 설마 그 사람들이 어른들인데 55세인데 2억 3천에 대해서 융자를 못 가풀일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가 이렇게 된 김에 우리 경매로 날려서 그래도 시세가 이만이만 하니 한 20몇 억 즉 여기 보면 26억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못해도 20억 이상은 낙찰될 거니 그러면 거기에서 채권금액이 얼마인가요? 채권이 은행이 2억 시티은행 2억 4억 2억 9천 그러면 4억 2억 9천 3억 잡고 7억 8억 9억 여기 신한 삼아저축은행 5억 13억 그죠? 신용보증금 3억 한 13억 14억 정도 털어버리면 한 20몇억 만 낙찰되도 우리가 10억 버니 그거 가지고 서로 우리의 비율대로 나눠 가지는 게 어떠냐라는 곳으로 의견이 합치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 왜냐하면 엄마라든지 남동생이라든지 신영애씨가 이 집을 지키려고 한다면 근저당 2억 3천 갚아버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박상윤 지분만 3분의 1만 경매를 당하면 내 지분이 멀쩡하게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 지분이 소중하다면 의견이 합치가 안 됐다면 경매가 당하게끔 놔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의견이 합치돼서 이제 그만 털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2억 으로 이 집을 날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게 또 운이 좋았는지 여행 박사가 들러붙으면서 가격을 높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의 빚을 토탈 한 13억 다 쓰더라도 지금 20억 정도가 남게 되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억 정도 남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3분의 1인가 있었잖아요 아까 보면 여기 어디 있냐 여기 조정미 씨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한 6억 정도는 조정미 조정미 씨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박상윤 씨는 자기 지분의 가압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도 못 가져갈 거고 박철원 씨는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박철원 씨한테 받았던 이 박상호 이 친구는 한 같은 6억 중에서 3분의 1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구나 이 박상윤 씨 때문에 지분이 13억 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박상윤 씨가 가져갈 건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한 10억 정도 챙기겠네요 엄마가 한 10억 정도 챙기고 그 다음 어딨냐 등기가 꺼져버렸네요 잠깐만요 그냥 대략 하시죠 그냥 엄마가 한 10억 정도 챙기고 둘째 아들은 10억 중에서 3분의 1 정도 되니까 한 3, 4억 챙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 그 박상 누구지 주로 압류 가압류 당했던 박상윤 씨도 한 3억 정도 이상은 챙길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뭐 가뿐하게 날린 게 아닌가 88년에는 단가가 훨씬 쌌을 거기 때문에 이득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 물건은 서로에게 모두 다 행복한 일이 되었던 것 같다 그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이 투자의 가치로 평가를 한다면 어떤 이 전보대라든가 전선 교통 주차장 없음 경사로 그 다음에 요거는 새 나오는 새 비율이 좀 싸다는 점 등등등이 약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농구하다 돈이 있으면 이런거 저런거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30억을 들고 있는데 이런거 샀다 그러면 욕먹을 일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제 담산다